잘 봐. 모집단이 있대. 모집단에 모평균이 M이고 모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야. 근데 내가 여기서 크기, 표본의 크기 N짜리 표본을 뽑았대. 그러면 표본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똑같고요. 표본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 N이로 나눈 거랑 똑같습니다. 이게 결론이야. 머릿속에 여러분은 이것만 딱 집어넣으면 돼. 포스트잇에서 이걸 딱 쓰고 맞바구에 딱 붙이고 다니면 우와 나 통계조청 정확하게 하는구나. 우와 나 다 막혔다. 재미있죠 이거? 알겠어요? 됐어요? 이거 이해 안 써? 이렇게 되는 거야. 아 됐다. 끝이야 끝 끝. 자 교재 봐봐. 이거 필기하면 될 것 같아. 알았지? 자자자 여기 봐. 이거 똑같이 쓰자. 여기서부터 시작해서. 자 봐봐. 써가지고 여기까지. 알겠어? 이렇게 이쁘게 딱 써주면 되는 거예요. 쓰세요. 써!